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비번 뭐예요? 그 아니 잠깐만요 그 일단은 그 이벤트 없고요 네 이벤트 없고 약간 곤충의 그 리젠률을 살짝 낮췄습니다 어허 예 왜냐면 지금 그니까 너무 끔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 예 그래서 살짝 좀 낮춰놓고 이벤트 다 없앴으니까 예 그냥 약간 이렇게 중앙에서 그냥 싸우는 그림으로 가는 건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음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벤트가 없으면은 3대3을 견제할 수 있는 아니 개인전에는 없어요 개인전에만 아 개인전에는 없고 나중에 팀전 할 때는 있다? 예 팀전 할 때는 있어요 오늘 비번 이거래요 써놨어요 오케이 근데 어디에 그런게 적혀있어? 잠시만요 비번 비번 투듀 나 CHUN 치니까 안나오는데 아 나 이름 잘못 만들어서 다시 어 이거 이거 비번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살만 안되면 그냥 핑으로 나열하니까 나오네 어 핑으로? 어 핑으로 나열하니 어 왜 안뜨지? CH 홈 나오고 맨 위에 뜨던데 그냥 나는 난 FFA 뭐 이런거 나오는데 백간지야 받았어 스텔라리스 어 백간지야? 안탱자 백간지가 갑자기 왜 나왔냐는데? 난 왜 안떠? 나도 안뜨는데? 나 떴어 아 그럴 그럴 내가 이해 있는 서버 기다리면 떠 기다리면 떠 서버필터에 프렌드를 해보라고 달림은 누구셔? 그분이 서버 어둠임 아 왼쪽 밑에 서버필터에 프렌드하니까 나오네 아아 이거 아 이거 남은이 형 어 이거 그냥 천혜 형한테 게임창고 누르면 바로 갈 수 있어 아 그래? 응 그 뒤에 쓰는 누구지? 아 아 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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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형이고 나갔다 들어올게요 왜냐하면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아 이게 옷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뭐 잠자리가 아예 안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아 그건 있죠 있죠 야생은 있어요 누가 제일 빨리 줄까? 아 아 누가 제일 빨리 죽을거 같냐고? 아 잠깐만 안되겠다 그거는 솔직히 너무 모르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흠 이거 한글 닉네임으로 해도 되겠다 다 한패니까 어? 그런가? 그냥 영어로 하자 영어로 나 한글로 왔는데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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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안만 보고 나도 한글로 해야되면 야 방금 들어갔던 서버가 없어졌어 아니 형 형 좀 기다리면 나오더라 그거 L눌러가지고 아 나왔어 나왔어 핑 좋네 핑 좋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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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빨리 빨리 합시다 어 대리섭 좋네 대리섭 좋아 달 누구야 달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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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꽃님 네 내일로 그것도 보내줬텐데 자기 깃발 다들 받았나요 그거 적용하니까 아 깃발은 어 나 있어 무슨 깃발이요 나 뭘 내일로 보내줬 뭘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 메일로 다 보내진 않았고 그냥 부분별로만 했을걸 저는 저는 개구멍니 개구멍니 뭐 뭐 받았다고요? 난 깃발 어 메일로요? 응 그런거 어디있어 몰라 너 싫나보지 넌 싫었나보지 아 합방하는거 합방하는거 아 맘이 드네 이거 이미지 땡겨와기 한번 해봐 아니 쪽지가 왔는데 중고나라인데 마문아 L눌러 봐 그 다음에 그냥 어 L누르고 오른쪽 메뉴에 있는거 누르면 돼 전 없어요 서버 만들려고 내가 일 만들었네 부족만드는거야 마문이는 한패 안했나보다 어 난 한패 안했어 근데 너 한글로 썼네 됐다 맞다 맞다 그리고 이게 이게 죽으면은요 그냥 알아서 관전모드로 넘어가니까 그냥 플레이어들 각자 관전하다가 그냥 끝내시면 되고 예 어 그 다음에 이벤트 안뜨고 그 다음에 곤충이 일반 서버보다 살짝 적게 나와요 아 이거 개인전 몇분으로 해놨어요? 어 개인전 그니까 팀전 개인전 다 40분인가 40분인가 한패 안해가지고 네모로 뜬다 나는 40분으로 했다고요? 네네 너무 길지 않을까 일반 서버 일태로 45분이야 40분인가 그래 때릴 25분 아니야? 30분인가? 20분인가 30분인가 그렇지 않나 30분인가 아 잠깐만 아 그러면 아 내가 착각했나? 개인전이 그렇게 짧았나? 어 개인전이 짧지 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이거 한 20분 25분이면 될텐데 개인전은 개인전 제가 35분 일반 서버가 35분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적으니까 25분 30분 하죠 아니 35분으로 했어요 35분으로 흠 누구 편하게 아 님들 막 테이밍하고 이러면 시간 순삭돼 어차피 나야 나야 더 욕심나가지고 막 더 잡으려고 그러고 아 이거 여자 누구야? 테이밍 몇 명이나 어떻게 해볼까 궁금하다 어 여자 누구야 진짜 극혁이야 아 왁꾼 아 왁꾼 형 왜 그래 어 왜 이거 나의 주캐릭이야 이게 하하하하 어 심각하다 캐릭터야? 어 아니 시생수야 어 주캐야 나 이거 어 형은 뒤로 뭐가 빠져나왔어 지금 뒤에서 보면은 약간 아프리카고 원주민 닮았다 아니야 털인가 그거 아니야 뭔가 빠져나왔네 이거 등 뒤에 나온 거 뭐야 털이야? 모르겠어 나도 하하하하 형은 간디네 보호형 어 난 간디야 난 비폭력주의자 난 어떻게 해야겠다 진짜 이거 재밌다 일단은 첫판은 개인전이구요 이판 끝나고 팀전 갑시다 그럼 뭐 일단 다들 준비됐으면 그냥 시작하라고 할게요 예 예 스카이프 다 앞뒤스 예 스카이프 끊어주세요 음 네 어 건승 건승 아 안에서는 어떻게 아 안에서는 그냥 마이크 쓰나요? 비 안에서 비 부르시면 돼요 비 아 예예 아 알겠습니다 잘 줄게요 잘 줄게요 잘 줄게요 잘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오 잠만 와쿠트 어디갔지? 아 완전 개인전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천양인은 막 총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저쪽 섬 쪽 지역으로 가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화이팅! 저는 혼자 따네요 저 혼자 떨어져있네요 보니까 와 잘못 올렸다 아이씨 아 이상한 거 올렸다 아 이상한 거 올렸어 젠장 근처 공격력 올렸어 멍청이 아 부식돌 목재? 기력을 올리는 게 나을려나? 기력을 올릴까? 옷도 좀 만들자 제가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 테크 타고 테크 트리 타는 거 그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약간 미흡하더라도 너무 답답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살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뭐야? 티타니우마 솔저? 지노 티타니우마 솔저한테 뒤져대는데 뭐지? 티타니우마 솔저가 누구야? 뭐야? 티타니우마 솔저는?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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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네 환장해 나무는 요걸로 만들자 부식돌 부식돌? 화살 이빨이 만들어야지 초반 러쉬 갈까? 초반 러쉬 가면 좀 재미없겠지? 흠흠흠 여기는 일반 화살 다 일반 화살 들어가 있네? 여기는 마비 화살 이렇게 넣읍시다 위치야? 위치 그깟 대충 그냥 대충 아 저런 조그만한 애들은 테이밍 안하겠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요? 티라노다! 야 이 시작부터 티라노요? 어? 티라노 싸울 수가 있어? 나이스 야 꺼져 아 건너 왔네요 후우 아 시발 아아 아 잠깐만 제가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 미친 정갈 정말 안돼 x2 정갈 안돼 x2 오오 본능적으로 시작욕 바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야 뭐야 야 제발 야 제발 아직 아니야 아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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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미치 티라노 여기 있었어 티라노는 아니고 박치기 공룡이네 아 아 아 관전 어떻게 하죠? 다른 친구들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물속으로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척을 해놔야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에 보이네요 친구들 도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천양이 아 마문이 아 마문이 당했구요 어 지금 저쪽 누가 먹고 있는데 누구죠? 우왁굿? 요기에는 개구멍이 있네요 요기에는 개구멍이 있네요 개구멍 아직 아 개구멍 지금 트리켈 저거 거시기 하고 있어요 요기까지 간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누구에요? 우왁굿 와 우왁굿 와 저거 내려오는거 기다렸다가 먹나요 저거 아 보급 빠른 보급 오 빠른 보급 뭐지는데요? 아 아 집주위에 만몬스가 있어요 젠장 아 아이템 뭐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보급을 먹는 우왁굿 그리고 아까 이쪽 면에 어 요기 노둘리하고 천양이 붙어있네요 요 둘이 어떻게 지금 살아남을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과연 아 아파트 사우루스 미쳤어요 여기 브론토 아 천양과 노둘리 개가깝습니다 지금 아 천양님 어우 천양님 벌써 어 벌써 갑옷 미친듯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벌써 화로 만들어서 갑옷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노둘리도 같이 어 노둘리도 가족 풀템 끼고 어 역시 다회에 우승해본 사람 우승해본 사람들이 좀 빌드업하는게 빠른거 같아요 자 천양님 뭘 캐고 다니는데요 아마 먹을게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푸라기 같은게 부족한가봐요 전화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예예예 잠자리 잠자리 잠자루한테 당하셨던데 예 딜로퍼랑 잠자리한테 스테미너 없이 그냥 싸그리 먹혔습니다 아 어떻게 죽으셨나요 저는 우선 도강은 했는데요 강 넘자마자 정면에 정갈 보여서 바로 쌍욕 날리고 뒤로 돌아는데 레터 달려와서 바로 모가지 뜯겼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하 개봉원님 컨트롤 앵키를 누르면은 한 명씩 볼 수 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예예 잠자리 죽었어요 우왁구님 보급 먹었던데 어 우왁구님이 지금 뭐 보급 먹고 그리고 뭐 할거 다 하고있어 지금 우왁구님이 약간 느려요 빌드 보면 다른 노둘리나 천양에 비해서 약간 느립니다 천양 레벨 제일 빠른 일을 올리네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뭐야 어 총만들려나 어 아 그런거 같아요 지금 노둘리랑 천양이랑 두 대 둘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 노둘리가 가죽이 모잘란가봐요 어 갑자기 사냥을 하네요 갑자기 둘리가 혼자서 진짜 외롭게 열심히 하더라고 봤는데 아 구멍님은 빌드업을 버리고 빌드업을 버리고 지금 테이머가 됐습니다 디워프 테이머 보세요 레벨 23에 테이밍만 하고 다니거든요 아까 트리케도 하나 테이밍한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게 현실적이고 나을수도 있는게 어차피 총까지 못만들면 아무리 창만들어도 네네 어 그냥 공룡으로 뜯기 쉽기때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이것까지 다 테이밍하나요 설마 딜루퍼 사우러스까지 아 여기까지 지금 딜루퍼 이러면은 다 그냥 잠재워버리겠다라는거 같은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 그쵸 눈가를 못뜨게 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 저기 저기 하시네 주라기 월드 찍으시네 이분 이거 거의 완전 어 그리고 저기 물건로 한번 보세요 딜루퍼 장인 될려 하시네 저거 박치기입니까 다시 제가 예? 박치기입니까 티라노입니까 아 저거 티라노입니다 티라노 아 박치기는 카루곤데 카루곤은 없는거 같고 아 구멍이랑 원래 팀을 했었는데 사실 예예 구멍이가 저기 건너가서 티라노를 긴들이려 하더라구요 예예 어 근데 분명히 가면 피라나한테 다 뜯어먹힐 어 뜯어먹힐겁니다 아마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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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합이 이상하네요 구멍님 이거 거의 뭐 초식동물을 그냥 트리켈라톱스에 그리고 뭐 딜로퍼들 몇마리 넣어가지고 아 약간 좀 탱킹된 짤짤이로 가는거 아닐까요? 탱킹하면서 짤짤이로 그쵸 흑수저 약간 흑수저 조합이긴 한데 그래도 물량이 괜찮아가지고 그쵸 근데 지노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쵸? 그리고 지노님 어디갔죠? 들어와는 그가 말하면 그 그 티로타 들어왔 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통합으로 될까요? 아 아 예예예예예예 자 끝난다 다시 갑시다 아 예예예 다시 갈께요 한번 오케이 화살이 큰게 아니라 얘가 작은거야 머리에다 뭘 쓰고 다니는거에요? 수영판스 머리에다 쓰고 다니나 와 뭐야 몇마리야 미쳤네 와 이거 야외이처 오 오 오 오 오